우리 미래교육을 위해서 버스를 기준해 주신 겁니다.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? 우리 이런 마음을 내주신 우리 이장협의를 비롯한 대신연의 모든 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 너무 좋아요. 저는 굉장히 스쿨버스가 있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꼈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기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illi莫 감사합니다.